안녕하세요 헤드 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이거는 제 차량입니다 제 차량의 침상을 이제 완료를 하였구요 어 매트 침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뒷열이 이제 끝에서 끝까지 이제 밑에 수납함이 풀로 나옵니다 풀로 나오구요 어 가운데도 이렇게 풀로 밑에 어 수납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기 앞에도 음 가운데 막아놨지만은 다른 차량들은 이제 풀로 나오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트 테이블 이제 저기서는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음 여기 보시면은 뭐가 들어있나 아무튼 제 암벽 장비가 들어있네요 암벽 장비가 들어있고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뒤에도 뭐 보시면은 뭐 자일 뭐 들어 있고 어 이거는 이제 그 온수 보일러에 온수 보일러 온수 보일러 이거 달아 놓으니까는 너무 어 온돌방 같이 따뜻하고 되게 좋아요 12 볼트로 쓰는 거거든요 전력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침상을 이제 이렇게 완료를 하였구요 어 여기 차량에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 280A 들어가 있구요 어 그리고 인 어 인버터 3키로 짜리 이거 주행 충전기 30A 이렇게 탑재를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제 차량을 침상을 완료를 하였구요 또 옆에 보시면은 투리스모 어 이렇게 침상 매트 색상이 저랑 쌍둥이 입니다 쌍둥이구요 예 투리스모는 이제 이렇게 짐 칸을 이제 수납 칸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놨구요 또 리프트 업 테이블 쪽에 이제 풀로 이거 하나도 막힘 없습니다 밑에가 풀로 들어가구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풀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구요 어 그리고 옆면에 이제 여기도 이제 배터리를 이제 그 탑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탑재를 해 놨구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풀로 해 가지고 공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트 업 테이블은 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 업무도 보시고 하는데 이쪽 이제 리프트 업 테이블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스타렉스는 이율이 돌아가지만은 투리스모나 이제 그 카니발은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여기 리프트 업 테이블은요 이제 양쪽을 잡고 이제 올리시면 되요 여기 올리시고 이쪽에서 의자 접어놓고 여기서 식사를 하셔도 되구요 이쪽도 이제 의자를 폴딩 시켜놓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도 보시구요 그리고 이제 스타렉스도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음 사용도 너무 좋아요 이제 밑에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일식집에 다리 놓고 식사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이제 업무도 보시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이제 확장 테이블 이제 확장 테이블을 원래는 이 확장 테이블 자체가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안 올라가게 되는데 2열에 원래 2열이 이만큼 앞으로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음 저희만의 노하우로 이제 레일을 이제 어 별도로 이제 그 뭐 자르거나 뭐 하지 않고 앞으로 약 한 5cm 정도 이제 밀어요 밀게끔 이제 저희 노하우로 5cm를 밀기 때문에 이 확장 테이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1800이 나와요 1800 1800이 나오기 때문에 키 크신 분도 넉넉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어 이렇게 리뷰를 2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어 저희 이제 침상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구요 어 그리고 팩처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도마를 2개를 서비스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방문하세요 그러면은 어 침상 하시는 분들께 도마 2개를 서비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방방TV에서 음 저희 가성비가 좋다고 이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어 촬영을 하러 왔는데 어 오방방TV 이제 거기 촬영한 저도 한 컷 찍어 봤습니다 오방방TV에도 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시는 분들 도마 2개 서비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방방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